중생 몸으로 아끼를 만드는 남자 두깝습니다 고음만 올리려 그러면 뭔가 턱턱 막히는 형님들 그리고 턱턱 막히는데도 어떻게든 하다보면 될 거라고 믿는 형님들 오늘 영상 보시면 대부분이 감을 잡으실 거고 바로 안 나오더라도 어떤 느낌으로 극복하는 건지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두껍죠? 이 두꺼운 목소리로 고음을 극복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평생을 바쳐서 음역대를 올려온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가장 나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었는가 과연 나는 어떤 느낌 덕분에 고음을 극복했는가 이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이가 없게도 저는 연습을 하다하다가 목이 너무 지쳐가지고 쉬어서 안 나올 때 그때 뭔가 힌트를 많이 얻었더라고요 왜? 원래 막 주던 힘이 안 들어가니까 뭔 짓을 해서라도 올리게 되고 그때 느낀 느낌을 가지고 고음을 조금씩 조금씩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게 안 될 때 조금씩 찾아간 거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대결절 수술을 했죠 제가 목소리가 조금만 얇았어도 수술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 하지 마시라고 오늘 제가 목이 쉬었을 때 느꼈던 아주 좋은 고음에 관한 느낌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잡는 고음 고치는 방법 첫 번째는 숨쉬고 처음 내뱉는 발음은 무조건 내 목소리로 가볍게 낸다 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고음 오면 어떻게 해요? 일단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첫음부터 쥐어짜요 왜? 유튜브에서 힘을 빼라 그래가지고 힘을 빼고 뭐 해봤는데 힘 빼고 하니까 소리가 막 날라다니고 지금 하는 것보다 노래가 더 안 돼 가성빼게 안 나와 다 새는 소리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힘은 못 빼겠고 억지로 일단 막 이렇게 올려보면 말하는 것보다는 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될 것 같아 그쵸? 잘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 반복하셨을 텐데 고음이 잘 나오시던가요?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투적이지만 우리가 호스로 운동장에 물을 뿌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을 틀고 원하는 만큼 누르면은 원하는 만큼 나가죠 근데 이걸 물을 틀고 호스를 잇는 힘껏 막 온몸이랑 발 입으로 물고 막 지어짜고 막아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데 뿌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원하는 데 뿌리는 게 가능할까요? 상상만 해도 엄청 힘들겠죠? 봐봐 이 간단한 물 뿌리는 걸로는 이해를 잘들 하시면서 몸 쓰는 거는 훨씬 섬세하고 까다로운 건데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호스가 찢어지겠죠? 그게 목이 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돼지XXX 하면서 화내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기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숨을 쉬고 처음 뱉는 발음 예를 들어서 거기 써줘서라는 노래가 있으면 첫 발음이 거라는 발음이죠 거라는 발음을 할 때는 꼭 내가 그냥 편안하게 아 했을 때 나오는 목소리 그 목소리로 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 목소리로 음을 어떻게 울리는데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정말 심하게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목소리로 숨을 잘 마시고 뱉으면서 내주면은 웬만한 음은 나옵니다 그냥 아 할 때 목소리를 숨 쉬고 첫 발음에서만 지키시는 거예요 연습해보세요 금방 됩니다 당장 지금 해보고 안 된다고 에이 XXXX 안 되네 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될 때까지 연습 조금만 하시면 금방 극복됩니다 제 채널 메인에 초보자들 하실 연습법 세 가지 올린 거 보시면서 그 행동으로 첫음을 아 아 하는 목소리로 맞출 수 있게 먼저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만 해놓으셔도 그 상태에서 노래를 하면은 고음이 어느 정도 다들 극복이 되실 겁니다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아 아 해보시고 그 목소리를 일체하는 상태로 첫음만 맞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힘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 있어줘서 하던 사람이면 아 아 거기 있어줘서 이런 느낌으로 목소리 오케이 자 두 번째 첫음을 편하게 잡을 수 있게 됐다면 발음을 다 이어서 해주자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노래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첫음을 편하게 내셨죠 그 뒤에 힘을 주든 똥을 싸든 뭘 하든 상관하지 말고 발음만 어주리처럼 쭉 이어서 내주시는 거예요 아까 거기 있어줘서 이걸로 했었는데 거기 있어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거기 있어줘서 이런 식으로 안 끊어지게 다 이어서 부르는 걸 연습을 해보세요 고음이라는 건 결국엔 뭔가 유지하는 영역이거든요 뭔가 에너지를 더하고 뱉고 뿜어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잘 뱉어놓은 걸 유지하고 참고 내가 크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급발진하는 일이 꽤 많이 없어질 거예요 처음 뱉은 것보다 크게 많아질 일은 없다는 거죠 호흡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발진이 막혀서 목이 급하게 툭툭 막히는 일이 없게 하려면 일단 첫음 편하게 그 다음 발음들 다 쭉쭉 이어주기 이걸 잊지 마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말하는 목소리 편해 이 목소리로 낼 수 있게 됐으면 거기 있어줘서 이런 발음이 아니라 거기 있어줘서 크게 놀아서 이런 느낌으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주어서 쭉쭉 이어서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진짜입니다 마지막은 음정이 두음 이상 올라갈 때 빨라지지 말자입니다 자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고음을 할 때 일단 첫음 잘 올렸어 근데 거기서 한두음 정도 더 불편하게 올려야 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대 먼저 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 행동이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순간적으로 목이 팍 조인다고요 조인 상태에서 노래가 끝나면 다시 숨쉬고 편하게 부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올라가고 그 뒤가 또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금 해요 조여놓은 상태에서 숨이 떨라가니까 그걸 또 이겨내 보려고 힙박박주면서 어떻게든 부딪히겠죠 그 상태가 계속되면 여러분들이 느끼신 거 아 이건 더해도 안 나오겠다 도저히 소리를 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평정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음을 하실 때는 음정이 갑자기 올라갈 때 몸이 최대한 천천히 그대 할 때만큼 천천히 차라리 이것보다 느리게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그대보다 많이 더 빨라지면 올라갈지언정 노래가 힘들어지고 그거는 제대로 올린 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에너지나 지금 30 남았는데 그냥 힘든 부분 30 다 써버리고 뒤는 생각 안 하고 그런 행동이거든요 항상 페이스를 조절을 해줘야 돼요 다 나가버리지 않게 그대보다 먼을 천천히 내는 느낌으로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대 이 속도였으면 그대 먼저 하지 말고 그대보다 먼이 더 느리게 해보다 어가 느리게 이 천천히라는 건 소리가 나오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낼 때 하는 모든 행동이 음이 올라간다고 빨라져서는 안 된다 명심하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그대 먼저 해요 지지 말해요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그대보다 먼이 느리게 해보다 어가 느리게 보여드릴게요 그대 먼저 해요 이런 식으로 전 글자보다 좀 느리게 움직이는 게 훨씬 유리하다 자 이제 첫 발음 편하게 발음 다 이어서 음 올라간다고 빨라지지 않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편하게 아 아 아 귀 하고 발음 이어지고 그대 먼저 해요 너 힘들어 근데 이거를 이제 첫 발음보다 몸이 빨라지지 않게 기대먼저 헤어지자마요 잠시라도 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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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천히 이렇게 하시는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목에 힘을 주고 고음을 무서워 하는 느낌으로 불러봤거든요 그래도 뭔가 좀 나와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거 고음이랑 친해지는 꿀팁들 이 세 가지를 잘 적어놓으시고 제 채널 메인에 와보시면 초보자용 연습 올려드렸는데 세 개 있거든요 그걸 연습해서 그렇게 연습한 걸로 소리 내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규칙들을 지켜보시면 진짜 심각하게 문제 있는 상태가 아니면 무조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꼭 해보세요 진짜 될 거예요 이런 규칙들을 좀 체계적으로 연습해서 시도해본다면 훨씬 쉽게 받아들여지겠죠 순서대로 착착 생각 많이 안하고 쉽게 쉽게 노래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